오늘은 거의 오랜만에 양평으로 왔는데 비 소식이 있더라구요 엄청 많이 내리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구슬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새로운 파프를 챙겨왔거든요 보자마자 되게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런 파프여서 피칭을 하고 나서 어떤 모양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여기는 다 나무 터널이라서 약간 힐링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가장 안쪽 사이트로 제가 오늘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트가 세로 폭이 좀 좁아서 세팅을 어떻게 할지 엄청 고민 중이에요 터널 형식의 타프라서 어느 방향으로 할지 엄청나게 고민이 돼요 일단 이렇게 대각선으로 봉궁이를 주차를 했고 터널형 타프를 먼저 치고 그다음에 봉궁이 주차를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려고요 아 아 으 으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입구가 완전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치한 것도 이렇게 넓적하게 설치가 된 것 같아서 좀 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처음 피칭한 것 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엄청 좁은데 어찌어찌 차를 돌려서 사진으로 주차를 했어요. 필요한 장비들 좀 꺼내려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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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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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를 기량 고추 고춧가루 꼬질꼬질해졌어 제가 얼마전에 캠핑용품점을 다녀왔는데 되게 예쁜 장작 꾸러미를 파는거에요 항상 초록색 배추망에 넣고 다녔었는데 장작 쓰고 남은 장작 가져갈 때 그 바닥에 가루가 항상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어가지고 되게 잘 쓸 것 같은 장작 꾸러미에요 배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왜 맨날 저렇게 바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땅바닥이 좋은가봐요 빼고 아까 타프를 치고 있을 때는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타프 다 치고 세팅 다 하고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쌀쌀해져서 불 좀 펴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봉봉이에 가지고 다니는 소화용 스프레이 요것도 혹시 몰라서 당작 옆에다가 놔뒀어요 제가 나비 사이트를 예약을 했는데 이쪽 사이트가 그래도 조금 독립적인 사이트라서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오늘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도 아늑하게 캠핑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배는 드디어 자기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배는 드디어 자기 자리에 갔어요 제가 이번에 엄청 귀여운 걸 발견을 했는데 8호대인데 숯불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 작은 가방에 담겨있더라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반품 상품으로 있길래 그게 훨씬 더 저렴해서 그걸로 샀어요 가끔 쿠팡에 잘 찾아보면 새 제품이랑 반품 상품이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있거든요 몇 번 사봤는데 새 상품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해봤자 진짜 스크래치 좀 나 있는 정도라서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려요 보니까 그냥 비닐도 아예 안 뜯긴 새 상품이에요 달걀 브라우스 다음 분은 굴멍하면서 좀 쉬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비 오는 날 가장 생각나는 메뉴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들도 해서 이제 후바바바받 해보려고요. 오랜만에 진짜 그냥 라면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라면도 같이 끓여먹어요. 오징어 써놔서 넣어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가리비랑 이것저것 살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키트를 팔더라고요. 새우랑 홍합이랑 조개랑 모시조개랑 이런 것들이 소분으로 파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한 봉 챙겨왔어요. 됐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벌써 맛있는데? 대박이다. 먹지만 조금씩ㅋㅋ 고소한 파는 조개 잘 안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는 잘 안주다. 한번 볼게요. 이제 와요. 이 데는 털이 완성되어, 이쁘게 잘 안주기 때문에 잘 안주기 때문에 이렇게 원합니다. threats. 잘 먹겠습니다 해보려면 물 조절 진짜 오늘은 진짜 잘했다 제가 최근에 라면 물 조절을 몇 번 실패했었거든요 우와 나 진짜 라면 왜 이렇게 갑자기 못 끓이지 했는데 오늘은 성공했어요 와 이거 파전은 진짜 엄청 잘 됐어요 되게 짭조름하면서 이 오징어 식감도 두툼하게 넣잖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진짜 맛있다 막 스테이크 이런 거 가 필요 없어 진짜 비 온 날에 진짜 라면이랑 파전이 짱인 거 같아요 여기 주문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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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까지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큰 테이블 정도만 정리를 해줬고 그냥 이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으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밥 다 먹고 이 안에 있는 짐들을 다 그냥 창안을 넣었어요. 어차피 탑방 마당에서는 한번 먼지 다 털고 다 닦아내고 이래야 돼서 안에다가 막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거 타프만 걷어내면 될 것 같아요. 바람도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불고 밴도 계속 추우면서 달달 떨면서 자꾸 여기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철수를 하려고 해요. 아, 귀여워. 코로나19할에 Enfin이신지 acuerdo. 어, 좀 również. 이 statutелю become 70% 60%